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어스쿨 왕조보 한 번의 그리코 선생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렇죠. 잘했어요. 지금 수업하는 시간이 흐르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? 카메라前의 여러분도 아이삿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무시하지 마세요. 한 번 더 안녕하세요. 그렇죠. 잘했어요. 어? 근데 히토리가 없네요. 다르죠? 아 김견식 학생. 오늘도 김견식 학생은 개새기네. 어디가 아픈가? 아 개새기는 결석이라는 일본어예요. 새끼가 한국어로 욕처럼 기꺼일까라 깜짝 놀랐었죠? 지난주에도 김견식은 개새기였잖아요. 견식이 새끼는 맨날 개새기야. 이 새끼를 보러 갔나? 샨놈의 새끼. 아, 한국어로입니다. 지난 시간에勉強한 내용을 복습한 번 한 번 한 번? 아, 오늘은 위성어로 욕을 거예요. 지금 수업이 오고 있었어요? 아, 개새기야. 아, 개새기야. 아, 개새기야. 여러분이 다음날 수요. 아니,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알르지언을 읽는 게 너무難해요. 대전동물은 바드란드에 있는 하게 독소리보다 머리가 와르이네 그래서 수업시간에 센세이먼래 잡바저寝るとか 시세키 마냥 야균야균쫄을 타벨을 놓아야겠어요 아시겠죠? 오늘은 설날です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こちら 오늘이 몇日죠? 자 21번 아 노리경시군 노리경시군 읽어보세요 어? 다레요? 오그라유나 오그라유나 개소리 신아이대 노타 붙으면 수입장철이 되기ないから 다시 읽어볼까요? 그렇죠! 완벽해요 이제 여러분도自由히 일본여행 가실 수 있겠네요 오늘 배워볼 내용은 위손오です 가면을見ている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이누가 우는 소리는 한 번어로 난데스카? 이누가 우는 소리는 한 번어로 난데스카? 무완이 아니라 무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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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? 발음이違う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스시로에서 마음껏져 한 번어로 난데스카? 아 노리우탈이 마쇼까? 가치 가치 솔라루와 어저께 데스 워레 워레 솔라루 교오 이래요 아니야 수업시 마쇼 수업시 마쇼 지랄시 나이대 교오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아이사츠 해볼까요? 오츠카레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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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